찬미수님, 오늘은 우리 농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 도돈리에 20년 전에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터졌을 때 환경에 관심을 가졌고 92년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전국 환경사제 모임을 다니면서 대만 핵폐기물 반대, 동강댐 반대, 세만금, 삼보 1배 여러가지 일을 제가 많이 함께 하면서 우리나라 환경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구원사업을 했지 구원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운동은 일회적인 운동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은 아니고 환경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곳 생태마을에 와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농촌, 산, 별, 강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참 자연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주 실감을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요즘은 강의를 제가 안 나가지만 부산이든 서울이든 경기도 지역에 강의를 갔다가 돌아올 때면 이 들판에 이렇게 많은 수수, 기장, 벼, 옥수수, 콩 이런 자라는 들판을 보면 참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92년도인가 내 기억에 있는 우루가이 라운드, 96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미국 시장에 우리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을 많이 잃어갔습니다. 참 우리 땅에서 신토불이라고 우리 땅에서 난 거를 우리가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배 타고 바다 건너 넘어오면 농약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은 농약을 아무래도 덜 치게 되죠. 또 제가 미국, 호주, 중국, 심지어 브라질, 아리엔티나 다 가봤는데 대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농약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제 두 눈으로 비행기로 농약 뿌리는 그런 장면도 보고 카메라도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이 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 농민들을 도와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콩을 좀 수매를 해줘야 되겠다. 콩을 수매해갖고 우리도 콩을 수매만 하면 콩을 맨날 24시간, 365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메주를 만들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을 해야 되겠다. 또 그때는 큰 생각 없이 청국장 가루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 청국장 가루야말로 제가 아주 싫어하는 단어인데 대박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 가루 단일 품목 하나로 우리가 30억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국장 가루를 먹어보고 너무너무 건강에 좋다고 그동안 아팠던 분들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 콩도 우리가 보통 한 1800가마에서 2000가마를 1년에 소비를 하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을 방문하죠. 1년에 한 5만 명 정도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우리 농민들이 좋은 생산물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농산물들을 잘 만들고 누가 잘 만드는지 이 근처에서 조사를 해보면 꿀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 아카시아 막 피고 날 때 꿀 같은 걸 나오면 한 농가에서 우리가 성분조사도 우리가 다 합니다. 그 꿀은 6월달에 다 떨어져서 여러분들 지금 주문하셔도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취나물 말릴 수 있는 취나물 그리고 또 고사리 아주 좋은 아주 얼마나 무농약인 이런 곤드레 이 곤드레는 뭐 우리 평창 여기가 아주 가원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단이 곤드레 밥이 있어요. 뭐 거기다가 간장 이렇게 양념해서 비벼 먹으면 뭐 서울의 어떤 본당에서 왔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밥을 3번을 했어요. 밥을 그 성당은 내가 좀 가끔 얘기하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 성당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도시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생태마을에 밥이 맛있다고 그러고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곤드레 밥이라든지 고사리, 취나물 이런 개를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먹는다는 기분이 드나 봐요. 건강한 자연을 그래서 많이들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여기 산나물인데 평창 산나물도 있고 아주 또 인기 있는 여기 우리 아주 인기 있는 품목입니다. 평창 잣인데 아주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은 아주 주문해갖고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미숫가루 우리는 청장 가루가 주 품목이지만 미숫가루 만드는 분들 위해서 동강에서 만드는 미숫가루도 우리가 판매를 하고 콩가루도 드리고 메밀 부침, 도토리묵 이거는 도토리묵을 진짜 도토리를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도토리를 따갖고 하느냐 우리 직원들은 이거 청장 가루 만드느냐고 이거 만들 시간 없어요. 저희들은 유통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도 아주 귀에 대면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환경사업, 환경운동이 아니라 우리 농촌 살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마음 놓고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생산은 잘하는데 유통을 못하면 이게 생산자들이 망해요. 또 소비를 잘하고 싶은데 생산자하고 직접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은 1년에 5만 명 오고 우리 대살렘 회원들이 거의 만 명이 넘고 또 물건을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도 한 5만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태마을이 하는 일은 누가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느냐 이거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잘해보고 또 우리는 반품도 다 해드려요. 다른 데는 돈 받고 유통회사가 물건 안 보내주고 도망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생태마을은 신용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하고 어떤 분은 이거 한국산 아니고 중국산 아니냐 의뢰해보겠다 그래갖고 의뢰하라고 했는데 연락 없는 거 보니까 한국산으로 판명이 남모양입니다. 또 들깨가루도 있고 또 이 화분 이 꿀벌 화분도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프로폴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밀가루 또 그 외에 온갖 작곡류는 우리가 다섯 군데 농협에서 물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만들 수 있는 강원도에서 잘 나오는 것이 있고 충청도에서 잘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농협들하고 우리가 잘 연계를 해서 우리 쪽으로 물건을 보내주면은 또 생태마을에 이렇게 피정 오셔서 보시고 사가시고 또 먹어보니까 또 편안하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한 백 가지 종류의 농산물을 취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담으시면은 택배로 딱 전화 주문하면은 딱 집 앞까지 배달해드리고 또 이 배달 우리가 배달의 민족은 확실한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5만 원이 넘으면은 우리 쪽에서 다 부담을 해갖고 여러분들 집까지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내드립니다. 그 외에도 녹두, 기장, 콩, 서리태, 백태, 율무 그 다음에 뭐 하여튼 흥미, 기장, 쌀까지 그 다음에 우리 참기름도 많은 분들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직접 생산자하고 만나갖고 이 참기름도의 물건을 우리가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유럽의 선진 농업국들을 가보면은 유기농 농약을 안 뿌리는 농토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50%를 농약을 안 뿌리니까 국토가 건강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덴마크라든지 핀란드 같은 데 가보면은 사과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벌레가 먹은 거를 그 사람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사요. 우리처럼 그냥 매끈매끈한 사과를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상처가 나도 자연스럽게 거기를 도려내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유기농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유기농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연이 보존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기농 단지가 전 국토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농민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농약 안치고 그 정성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제가 여기 왔을 때 정말 콩을 1년 동안 끌어안고 있는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우리나라 콩 자금률이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콩 자금률이 한 15%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 농산물 자금률이 높아져야 돼요. 대한민국은 경제가 조금만 불안해도 온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먹을거리 자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보면 그 사람들 못 사는데도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게 왜 여유가 있나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식량 자금률이 높은 나라는 국민 소득이 낮아도 행복하대요. 그런데 국민 소득이 높아도 식량 자금률이 낮은 나라는 항상 불안하대요. 먹을 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식량 자금률을 높이려고 하면 이런 유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협을 이용하셔도 좋고 또 우리 가톨릭은 우리 농산물 있어요. 가톨릭 우리 농산물. 우리농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매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참 찾아가기가 쉽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명동에도 저는 의도적으로 가면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삽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좀 써야 되고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지 나라 경제가 또 잘 돌아가기도 하죠. 저희들은 이 농산물 유통을 지금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재미있어져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도울 수 있고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물론 하루에 저희들이 한 500통 전화를 받는데 한 5통에서 10통은 물건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는 세상 어딜 가나 있는 일이에요. 또 물건을 사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 전화를 하면 반품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막 욕하지 말고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반품해달라고 그러면 두 말 안고 저희들이 반품을 하고 또 거기에 농산물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이물질을 넣으려고 넣는 게 아니라 가다가 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산물은. 더욱이 유기농산물은 더 그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이 반품을 해드리니까 좀 믿으시고 편안하게 믿으시고 생태마을 유통 시스템을 귀양 여러분들 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면 해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농민들을 정말 건강한 농민들을 찾아서 그 농민들의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물건, 농민들은 쉬운 판매처 우리는 그런 유통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생태마을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물건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회가 된다면 PPT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서 환경에 관련된 거 우리 지난번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듯이 우리 농산물 시스템 전세계 농산물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는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농산물 전세계 70%의 농산물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순수한 농민들을 정말 죽이는 과정이 있어요. 또 뭐 커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저도 뭐 요즘은 1년 단위로 막 변해갖고 제가 환경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 농산물에 관한 이야기도 썼지만은 저도 또 자료를 공부하고 또 좀 세계 돌아가는 정세도 공부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아 그래 우리가 이런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고 농민들이 건강하고 뭐 귀농 따지는 이제는 뭐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산 시스템이 이 우리 조그만 생태마을에서라도 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성필립보 생태마을을 치시면은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딱 열면은 우리 농산물 그 이렇게 목록이 화면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내가 요러 요런 거는 구매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갖고 전화를 하셔가고 요러 요런 거 몇 개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주문받아 택배로 다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음이 안 드실 때는 전화하셔가고 반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주문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도 신바람나게 이 생태마을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생태마을은 필리핀의 우리 외방선교회 신부님 저희들 같은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데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지구를 살리자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후원의 이름이 되살림입니다. 물론 잔비아도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갖고 카사리아, 여기는 만평백개 채 안되지만은 잔비아는 천만평이니까 이거보다 천배, 천배의 큰 건가, 만배 큰 건가 어마어마하게 큰 곳에 그야말로 하느님께서 제대로 해보라고 잔비아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잔비아도 그런 생태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스라엘 술래를 떠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땅에 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부분은 제가 3분 단위로 끊어서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래에 비록 몸이 아파서 누워서 못 가시는 분들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다리가 떨려서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발자국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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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